안녕하세요. 시큐리티 세이프티 코리아 2016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. 이 전시회의 화제의 기업 하나테크인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하나테크인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하나테크인은 CCTV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밴더 회사로서 이번 전시회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CCTV와 저장장치는 물론이고요.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그리고 개인정보 영상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전시회 준비해 나왔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이번 전시회의 주력으로 소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? 이번 전시회에서는 4K급의 고해상도 CCTV 장치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. 개인 영상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VPN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저희가 주력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제품들의 특별한 장점이나 또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? CCTV 시장이 갈수록 고해상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. 하나테크인도 그에 뒤지지 않게 4K급 장치를 시장에 내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CCTV가 영상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요즘 하도 흉흉한 일들이 많아서 방범과 안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대한민국 넘버원 CCTV 기업 하나테크인과 함께 보신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테크인 만나봤습니다.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